소돌항의 아들바이, 아들바이 초먼진 소돌항 자연산 화력 판매장을 찾아왔습니다 문어가 많이 들어왔네 문어가 많이 들어왔네 문어가 많이 들어왔어 다 잘먹으러 아니야, 아니야 고기 사는 거 선전해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야 돼 지난번에 봤더니 서리엄만에 밖에 없더라고 키로에 3만 5천원이에요? 돈은 1천원에 돼 차비 서비스가 들어오네 이야 자연산 8호 판매장에 왔더니 이수길TV 고생 많다고 참외를 대령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 먹겠습니다 한, 두, 십쇼 네, 돼요 갖고 가세요, 안 돼요? 잡사 하나 아, 가까워 한 개 갖고 가세요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아저씨가 또, 그것도 좀 조회해 줘 뭐해 줘? 아이고, 여기서 고기 사러 보니까 여기 반전하니까 또 참외들면 섭쇼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맛있네 이건, 맛잘데 근데 이거 왜le 내준대 아이고, 맛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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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저러고 이 참왜 어디꺼야? 어? 왜? 내 맛있데 괜찮아 안 돼 이거 까지 되니 형예 아이고, 꿀맛이네 진짜 잘 먹었어요 안 드신 분 드세요? 뭐 장사 많이 하셨어요 좀? 손님이 없어요 어디쯤에 사람이 많아 먹으면 좋네 그러니까 주문드린 애들 쪼끼리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누구네 엄마야? 난 누구네 엄마 없어요 저 유기네 엄마 저 유기네 유기네? 누구게 엄마야? 오늘 많이 잡으셨네 서리 엄마야 서리에는 문어선문이에요 그죠? 우와 엄청 이게 이 정도면 몇 킬로야? 10kg? 아니 한 7kg 7kg? 우와 이게 진짜 대물이네 색깔 좋고 우와 소도랑 자연산 화두재판장에 서리엄만에 문어 킬로액이 얼마짜래요? 3만원 3만원입니다 7kg 3,7,21 21만원 전화는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전화 옵니까? 서리엄만 문어선문 낚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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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바리 낚시바리 통발로 잡는게 아니고? 아니 낚시로 잡아오시는구나 낚시로 참복이야 밀복이야 조그만거 뭐야? 돌복 돌복? 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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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복이네 서돌복 우기엄마 어딨어? 줄 돌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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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 4만원? 줄 돌돈 4만원? 4만원? 이거 가시가 있네 가시가 있네 이거하고 똑같아 가시가 있어가지고 얘는 저거 아니에요? 이건 참복 참복 날쌈돌이네 참복은 얼마에요? 참복은 이거 뭐 이렇게 할 때 핫개로 다 탈아야 되는데 그 가시복은요? 응 그래야지 얼마 가시복하고 참복하고 이렇게 4만원 이렇게 4만원짜리 2마리에 4만원? 여기는 우기엄마 여기입니다 저 나왔어요 여기는 어민들이 직접 잡아다가 타는거라 네 직접 잡아가지고 잘 듣겠네 아 이거 서비스 이 좋은구를 서비스로 해줘 네 말만 잘하면 서비스나갑니다 이거 맞아요 단골들이 없으면 반만씩 서비스로 그렇지 우기네엄마 서비스 좋답니다 저거 아니야? 물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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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거는 돌우러 요거는 돌우러 요거 살이 참으세요 여기 가시 안죽이긴 하세요 돌우러는 얼마에요? 요런거는 자르니까 자르니까 그거는 뭐 한 마리 얼마씩 뭐하고 그냥 이렇게 목에 그냥 오만원 얘도 돌우러기에요? 네 차무러기 차무러기 여기 차무러기잖아요 돌우러기는 살이 더 쫄깃해요 이게 참으러기 얌으로 여기 참으러 여기 참으러 여기 참으러 여기 참으러 얘가 더 맛있나? 요거도 요거도 맛있지만 요거도 살이 아주 아주 맛있어 요렇게 해서 얼마? 요렇게 한달아요 5만원 5만원이다 요거까지 포함해서? 네 요거는 가자미 참가자미 참가자미? 아니 참가자미 네 참가자미 참가자미 한 마리 참가자미 한 마리 돌참치 돌참치 한달에 5만원 물건 좋습니다 우기네요 우와 좋습니다 주문 들어왔어요? 네 어떤거? 5만원짜루 5만원짜루 아니 5만원짜루 5만원짜루 이게 쥐놀램인가? 응 저거 돌참치라는거 아 돌참치 큰거구나 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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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원 7,8만원 7,8만원 이야 성진우 안녕하세요 엄청 큰게 들어왔네 이거 광어 아 이거 그 뭐래 코로나 때문에 이런 뭐 뭐 몇킬로짜리에요 그거는 머리야 얼마 얼마 이거 이거 이게 얼마 이게 얼마 우와 엄청 두껍습니다 5,600,000원 45,000원 성진호 성진호 6호 이수길TV 항상 하트 보내주시잖아 정말 이거 대물이네 10명 이상이죠 이 정도면 이게 지금 만져보니까 이 두께가 어마어마해 성진호입니다 성진호 빨리 져아가세요 언제 들어왔다고? 어제 어제 들어왔습니다 성진호의 광고 때깔 좋아요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45만원입니다 전화는 봐 여기로 하세요 성진호 우럭도 어마어마하네 다라에 파시는 거예요 한 달아 한 마리 얼마예요 큰 거 이거 한 마리예요 이야 그렇지 요거 한 마리 13만원인데 거기에 부터 갑니다 뭔가가 무럭도 좋고 돌삼치도 좋습니다 참우럭 참우럭도 아주 맛있게 생겼네 성진호의 대물 광고입니다 오늘의 대물 선착순 맞죠? 문어도 좋고 성진호의 대물 광고 기완의 기완의 하하하 우와 이 큰 거 이거 기와말이 큰거 이거 뭐해 이거 이렇게 커? 사장님 나야 나 이수기TV 지랄만으로도 안계시더라구 이거 얼마짜래? 이거 얼마짜래? 이거 큰거 빨리 얘기해 날리게 얼마? 13만원? 돌삼치고 2.5kg 나가겠다 기와말이 13만원 빨리 오세요 이야 진짜 좋다 그 다음에 자랑할만한거 종래엄마 안녕하세요 몰라요 몰른데 아 그때 안계셨나? 종래 종래 뭐 자랑해요? 가자미 조다리 가자미 조다리 얼마씩 해요? 가자미 조다리라고? 가자미 조다리라고? 가자미 조다리라고? 네 얘가 참가자미 아니에요? 네 참가자미 참가자미 가자미 조다리 얼마씩 해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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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이 5만원 좋은데 그냥 영어 엄마 없습니다 장사가 끝났네 여기는 지혜 엄마 오라고 해봤네요 지혜 엄마입니다 안녕하셨어 어떻게 파셔 사라 5만원짜리 이게 좋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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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섞였어요 전부 이게 무슨 소라 이거 전복 전부 다 전복 소라도 있고 털 소라도 있네 이게 함께 같이 파는 거 이거 이렇게 해서 얼마야 이거 한 달에 와 좋네 다 섞였어요 살아있어요 지혜 엄마입니다 제일 끝자락 이런거 여기가 서도랑의 자연산 8호 센터 서도랑의 자연산 8호 판매장 첫번째 집이 서리엄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천때 동혁이 그 다음에 서도룰부르기의 사명호의 성진의 엄마 우기엄 그 옆에 철민의 영준호 그 다음에 성진호가 익숙이 성진호 그 다음에 영인의 기화 엄마 종래엄 그 다음 지혜 엄마 엄마 찜쩍한 내 옆에 서도랑 주문진 소도랑 소모님께 자라게 되겠죠 소돌항 이라고 작은 항구가 있는데 여기에 자연산 8호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민들이 직접 잡아 오셔서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소돌항의 아들바이 주변에 저는 진심에 진지한 흥미가 그대의 시대에게 조작을 기운을 본 것입니다 전 가족이 너무 고맙게 될 것입니다 쓴